코원 슬림핏 MP3 iodio 9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본 영상은 iodio 9 화이트 모델로 촬영됐습니다. 코원 iodio 9 모델은 제품 본체, 번들 이어폰, USB 케이블, 매뉴얼 및 품질 보증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iodio 9 제품은 터치패드를 지원하는 모델로, 저면에는 2인치 LCD 액정과 터치패드, 스피커가 위치해 있습니다. 제품 좌측에는 볼륨 버튼, 내장 마이크가 있습니다. 제품 하단에는 스트랩 꼬리, 이어폰 단자와 커버를 열면 USB 연결 및 전원 어댑터 단자,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. iodio 9 제품은 내장 배터리를 사용한 모델로, 오동작으로 인한 제품 멈춤 현상이 발생하면 리셋 버튼을 눌러서 강제로 전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. 제품 우측에는 메뉴 버튼, 전원 및 홀드 버튼이 있습니다. 전원 버튼을 아래로 살짝 당기면 전원이 들어옵니다. iodio 9 제품은 터치패드를 통해서 조작이 가능합니다. 전원 버튼을 아래로 당기면 전원이 꺼집니다. 이상으로 코원 iodio 9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